나와주신 우리 당일 회장님들 제가 이제 경향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공략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반드시 제가 공략을 시청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러다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나오면 저는 그것까지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. 믿어주십시오. 그리고 저는 반드시 산총련 730만 제 동포의 흥과 이상을 세워놓은 데 제2, 3년을 다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의해서는 세계적 정책이 없을 우리 한의 회장님들 저에게 힘을 보탤 흉인 것이 우리 동포의 이상을 올리는 겁니다. 저는 동포사회들에게 열심히 인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